하파가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안녕! 프리티 에스토 에스토 에요 파파에요! 네! 레인보우 프렌즈를 좋아하는 아이스 다니엘! 아니 뭐요? 뭐라고요? 레인보우 프렌즈를 좋아하는 아이스 다니엘 레인보우 프렌즈를 좋아하는 다니엘 안녕하세요 파파님 어떻게 거의 한 백만 년 만인 것 같네요 백만 년 만에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돌아오셨다고요? 네 돌아왔습니다 어디를 돌아오셨다는 얘기죠? 제가 집을 나갔었잖아요 집을 나갔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프리티 에스토 채널에서는 에스덕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럼 파파는요? 파파는요? 다 잘린 거예요! 다 잘렸어요! 잘린 거예요? 하하하하 잘렸다기보단요 네 네 우리 프리티 에스토랑 너무 이미지가 반대여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이거 양말 빻고 난 거 이거 빻고 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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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나갔다가 지금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채널한테 파파는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죄송해요 집을 나갔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하하하하 집을 나간 사이에 채널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 네네 저희 지금 현재 기준 160만 그렇죠 160만 넘었더라고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박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업더도 많이 못했는데도 우리 푸트님들이 어디 가나 알아봐 주시고 그쵸 오늘도 저희 여행 오는데 휴게소에서도 우리 푸트님들 많이 만났어요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렸지만 어쨌든 길거리에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채널이 많이 성장했고 그다음에 에스터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부담이...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어쨌든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은 그쵸 성장이 나가는 속도가 더 많이 나을까 싶어가지고 네 일석이조 제가 만나는 팬분들 중에 파파님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옛날 영상 우리 에스터 옛날에 파파하고 우리 프리티 에스더 케밀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에스터와 같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끼리 나오기도 하고 간일이 나오기도 하고 네 조금 더 우리가 자유롭게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오랜만에 돌아가는 거라서 아직 적응이 필요할텐데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더 한껏 성장된 모습으로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는 안녕! 저는 응원 가서 올릴 때 아닐까? 우리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